꼬나 아버지 아버지 ㅋㅋㅋㅋㅋ 다리아야 안다 꼬나 간다 간다 다리아야 다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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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중국 여긴 아닌 것 같은데? 에이! 에이! 이제 온 거야? 에이! 진솔 오빠 왔다! 아이고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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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구! 반응이 참 좋다! 아이고, 좋아! 저 계기라도 한번 올라가 볼까? 전! 아니, 보여줘야.. 꼬미! 고아! ㅋㅋ 코미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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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어? 걍 적은 소개 GIRLS 그는 중독기 주인공 코나 과연 이 코스는 왼쪽으로 가야 지이 블랙 코스인데 빨리 가세요 다시 말해 못땅이로 바로 갈게 진고 도둑은 세기 시작 달비도 닦아주겠다 그럼 가자 자기가 다녔던 버스 2년정 버스 그대로는 거야 아 놀랍다 길을 아는 거야 길 다 안다 세상에 소름 길 다 아는 거야 2년 전에 다니던 산책로를 다 아네 세상에 다 기억한다는 거 아니야 다 기억한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찍은 사진 있잖아 아 지금 한번 올라가 볼까 그렇지 아우 이뻐라 처음 우리 집에 왔어 처음 우리 집에 왔어 응 처음 우리 집에 왔어 그동안 좋은 추억 남겨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한번 와보자 그땐 얼마나 바뀌었었나 고마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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